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라왓 흠-라왓 흠-흠 inté이 흠- 흠-llä앍 흠-라왓 흠- 흠-흠 아 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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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병신이다. 이번 파트 지면은 그냥 진짜 자살해야겠다. 용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런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자괴감이 심하다. 방금껏. 방금껏 너무 멍청했다. 이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지네. 이것 때문에 진다. 이거 방금 아까 그걸 못 죽인게 화근이 돼서 지겠다.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졌어. 아 진짜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이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졌어. 이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졌어. 이것 때문에 화근이 돼서 졌어. 아 진짜 자신의 어리석음에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난다. 진짜 나가 죽어야겠다. 에휴. 에휴. 이 요리로 스트라이크를 스턴 걸려놓고 못 죽이는 연속기를 때립니다. 추워하지 않аете 췄어. rulo야. ne Sir. 그은 fø DANI. 어pow한 tras. 우편iosa. 서시. 오셉. 이것 때문에 약자여할 일을 다 fourteensomething이 들어있 quo. 하아. 불고 죽은 게 bugs correspondpart일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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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います. 언제까지 멍청이 되서 반복할라 그러지? QK님 후원 4900원 감사합니다. 소흑전 꼭 이기시기를 2번판 이겼다 QK님 후원 4900원 QK님 후원 4900원 QK님 후원 4900원 낙적에 들어가다니 다 알았지 QK님 후원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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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저렇게 못하는 실수했던 거 살짝 많이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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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실수 한번 나 실수 한번. 아우 낚시를 토옥이 낚시를 아우 토옥이 이런 낚시를 할 줄이야 아우 낚시를 아우 낚시를 아우 낚시를 아우 낚시를 아우 낚시를 왜 이렇게 실상 아우 낚시 아우 낚시 와우 낚시 거기서 달려가서 그냥 잡았어야 했구나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다 일단 죽여보자 솔직히 희망이 없는데 일단 죽여보자 솔직히 희망이 없어 후야 우야 후야 히히히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음 아아 어ifiques 아.. 가자 가자 아 야오튼을 대고 또 말리는 이거네 지난번에도 야오튼을 해보니까 말렸는데 야오튼을 대고 위에 말리지 말자 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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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정신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만하자. 그만. 실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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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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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에이 개판이네 아 이렇게 스티 다시 쓸거면 뭐하러 개판이네 아 스티 이렇게 다시 쓸거면 뭐하러 리필을 했어 아휴 씨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유 진짜 나이스 아우 진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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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공격하고 리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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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윽 오우 오우 도발한 다음에 잡았어요 일부러 도발해서 스트랭 하나 채우고 잡았어요 아 나 뒤로 굴렀는데 어떻게 이게 나갔지 뒤로 굴렀는데 아이씨 뒤로 굴렀는데 왜 이게 나갔지 야 소 머리 좋은데 아우 합체를 향열리다 아우 아우 합체를 향한 아우 합체를 향한 오우 노우 제발 끝났다 약발로 잡기 했어야 되는데 이게 경험친데 잡기를 약발로 해야겠구나 앞둘이 할 때 대비해서 저렇게 앞둘이 할 때 때리도록 약발로 해야겠구나 최소 1 최소 2 최소 1 최소 2 아우 잘하는데? 상당한데? 잘 노리네. 잘 노리네 저거. 훌륭하다 소린. 역시 역시 불타신강좌다.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스트라이커 땜빵이 안되도록 안재약바에 강대공을 하다니. 야 훌륭하다.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소흑도 아쉬울 것 같아서. 아 막 몸이 떨려 지금. 소흑이랑 하다보니까 몸이 떨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